여러분 눈 감아요 그냥 눈 감아 기도해, 나 달린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할렐루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목이야 아 이 게임 왜 하자고 했을까 근데 진짜 여기 어디에요? 원래 이런게 있었나? 어? 여기가 어딘지 왜 감이 안오지? 아 이해했어 어? 1층으로 돌아왔네? 지하실로 가기 전 으로 왔네요 그죠 1층이에요 1층이니까 지도를 봅시다 아 나 ESC 누르고 쉬고 있는 동안 라이터가 계속 닳고 있었네 제기랄 아까워 죽겠네 자, 여기가요 우리가 있는 방향이 저, 저쪽이에요 저 회색 저 홀 오키? 보여? 자, 여기 아래쪽 있잖아 여기가 입구고 요로어얼케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저 회색의 네모난 곳에 있다고 가장 넓은 곳 근데 왼쪽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검은색으로 막혀있대요 여기 안 열리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무슨 다락방이네? 어, 열쇠로 여기 복도를 열었어요 왼쪽 문은 잠겨있구 주황색 방 저기 잠금장치가 아주 커다랗게 있는데 저기가 정말 중요한 곳인가 봐 맵이 열렸으니까 계속 가봅시다 어? 밝아서 좋네요 아이고 아이씨 미친나 아 근데 왠지 폭발할 것 같애 가까이 안 가는게 좋겠지? 가까이 가봐야되나? 여러분 눈 감아요 그냥 눈 감아 기도해 기도해 나 달린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할렐루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아아아아아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 오케이 기대했던 것 이하야 절대 쫄아서 뒷걸음질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잠겨있잖아 이게 열쇠를 찾아야 돼요 아까 어떤 애가 빠르게 기어 나왔었는데 덕분에 문이 열렸네요 화장실인가요? 어? 지지직거리는데? 갔냐? 지금 복도 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가봐 짜증나니까 이건 뭐야? 이것도 아닌가? 어? 망..망치? 망치 아니네 여긴 어디죠? 아 오케이 샤워실인가봐요 여기가 여기 왜 문이 닫혀있니? 어? 잠겨있는데? 우리가 들어온 문이 잠겨.. 잠겨버렸어 자 뭐라고 써있을까요? 애가 지금 글 쓰고 있는 애가 미친놈이야 비가 착한 애고 비가 아까 그 애들을 잘 키워보자 하는 올바른 직원이고 지금 글 쓰고 있는 애가 교장인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애들을 엄청 괴롭히고 막 실험하고 있는 애 애들이 만약에 내가 세워놓은 규칙을 어기게 된다면은 다들 동등하게 아주 엄격하게 처벌할거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아 챙겨야지 그렇지 기름 그니까 막 광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런 정도급의 사람은 아니야 글 쓴거 보면 아 여기서 똥물이 나와요 핏물이니? 물 좀 끄자 응 안 꺼져 아 물새 아까워 뭐야 이건 또 잠깐만요 여긴 좀 나중에 가야될거 같고요 여길 먼저 가볼게요 여기가 화장실이잖아요? 좁.. 좁으니까 이런거 하나다 다 열어봐야되나? 왜 이런때는 문이 또 이렇게 다 잘 닫혀있냐 짜증나게 별거 없네 아 근데 노이즈가 껴 껴도 걱정이 없는게 여기 문이 잠겨있어가지고 얘 못들어와 얘 못들어와 이 주변 복도를 지금 혼자 서성이고 있는거 같은데요 방금 그림자 지나가는거 봤어요? 이..이 빛을 통해서 바닥 틈새로 빛이 새어 나오네요 얼마나 부실하게 잠깐만 여기가 통해져있나? 아니지? 잠시만에 여기 통해져있는거 같은데요? 아 근데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좀 심하긴 하다 그저? 통에 있네 왜? 어? 봤어요? 나랑 눈 마주치니까 사라졌어 이거 어떻게 된거지? 나랑 눈 마주쳐서 사라진건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내가 숨어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다른 데로 사라진건가 흠흠 자, 밸브가 있네요 밸브가 있으면 돌려줘야지 어? 물이 조금 빠진거 같은데? 그죠? 물을 다 빼야되나봐 흡힌 물을 그럼 밑으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 죽으려나? 아 교대시간이었나? 야호! 최근이다아! 어, 확실히 물이 빠지고 있어 물이 확실히 빠지고 있구요 지금 새로운 직원을 구한거 같은데 지금 직원을 구한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이 수영장에 관련된 뭐 도움말 이런것들이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영장 일주일에 한 번씩 물 빼서 청소하는거 잊지말고 수영장 밑바닥에 뭔가 수상한게 있으면은 바로 나한테 알려주고 애들이 수영시간 그 수영하는 시간 빼먹으려고 일부러 밸브를 누가 훔쳐갈때도 있는데 밸브를 빼서 훔쳐갈때도 있는데? 그거...가 만약에 못찾겠으면은 걱정하지마라 샤워실 샤워실 바닥에 아마 누워있을거다 대충 이렇게 쓰여있었던거 같애요 봤냐? 샤워실을 돌아가야될듯? 아 왜 자꾸 노이즈껴어 개빡치게 어디있는지 위치 파악이 안되니까 힘드네 지지직거리기만 하고 아 이게 엄청 가까워지면 소리가 나긴 나는구나 우와 바로 방금 눈앞을 지나갔어요 노이즈 그래 노이즈가 어느정도 껴도 진짜 가까워지면은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은 쫄 필요가 없을거 같애 담겨있고 뭐야 여기? 빈 방인데? 이 방들을 하나하나 열다보면 어 그림이다 벨그를 찾을 수 있을거란 얘기 아냐 샤워실이 왜이렇게 넓어요? 시설 되게 좋네? 근데? 아까 내가 샤워실을 봤을땐 벨브는 없었거든? 그럼 돌아갈 필요는 없을거고 여기 어딘가 있겠지 여기는 숨을 수 있는 곳이네 후후! 기름 정말 많아요 잠겨있고 밸브다. 밸브 하나 찾았는데 이걸 또 어따 꼽는 건지를 모르겠네. 밸브 하나 찾았다. 헬로? 음... 이 수영장에 대한 일에 대해서 제발 그만 얘기해놔, 타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거기에 여자애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 으응? 그냥... 제 환상이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거였어요. 라고 얘기하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유 돈 워나 워드. 어우! 스프라시트 베레! 무섭다구? 이 안에서 문서 좀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문서를 읽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이게... 진행이 되니까... 호호, 너무 빡치는걸? 되게 샅샅이 찾아다니네. 좀 가지... 좀 기다리다 보면 사라지더라고. 좀 기다리다 보면 사라지더라고. 괜찮을거야. 여기에 마지막 밸브가 있었군요. 물 다 뺐어. 밑에 인형이 있네? 인형을 집으면은 또 귀신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싸대기 날리고 난 쓰러지고 수영장에서 한참 뒤에 눈을 뜨고 일어나겠지. 어! 어! 하이 실종? 쓰읍. 너무 야하잖아. 누가 이렇게 입혀놓은거야? 유후! 뭐지? 이 인형 어디다 쓰라고? 자 여기도 다 둘러본거 같은데 이제 어디로 가야될까요? 어딘가에 쭈그려서 이 인형을 진드건이 보고싶은데 사용? 사용 키가 있어서 눌러봤는데 안되네요? 쓰읍. 그래서 어디로 가야돼 도대체. 이제 여기 열리나? 안 열리잖아.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인형을 먹었으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은 상부에 보고하라고 했잖아. 그럼 아까 그 괴물 만나가지고 저 인형 주셨어요 딸랑딸랑 이렇게 해야되나? 밑에 열쇠가 더 떨어져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한건가 싶기도 하고 아닌데 일단 돌아갑시다. 원래 장소로 애초에 그거 바로 잠겨버렸었잖아. 어? 여기 왜 열려있지? 잠겨있었는데 분명히 지금 지도가 어떻게 생겨 처먹었는지 모르겠어. 무서운데? 꼭 이런데 지나갈라 그러면은 앞에 뭐 나오던데? 어어? 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얻 아 —하핳 copper hon 나 지금 문서 못 읽겠어 ㅋㅋㅋ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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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아-아-아-앗! 튀기는 건 뭐든지 다 마시고 튀어나오면 뭐든지 다 무서워-어어-어어-어-어-어! 심지어 생긴 것까지 더 무서우면은 진짜 금상청하고-오-오-오-ㅇ-어? 어우, 뭐야. 안녕히 계세요. 저긴 아닌거 같구요. 으흐 만세 아흐 내 책이 뭐라고 써있는거야 NO ONE WILL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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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여긴 열리겠지? 어? 어어? NO NO ONE WILL LIVE UNTIL EVERYONE'S HOMEWORK IS ON THIS TABLE 여기에서 숙제를 다 마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떠날 수 없다 숙제하라 이건가? 뭐라고 써있나 뭐라고 써있나 아 이게 귀찮다 야 숙제 집을 수 있어요 집을 수 있는데 아 숙제 제출 여기도 제출 요것도 제출 음 마지막 제출인가? 난 쓰레기다 난 쓰레기다 우리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네 나는 쓰레기다 이제 떠날 수 있잖아 떠날 수 있는거 아냐? 나 좀 나가게 해줘 나 좀 나가게 해줘 어 이제 의미가 나가지네요 난 쓰레기 난 쓰레기 난 쓰레기 이게 뭐지? 돌? 삔겼어 아 왜 이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있냐? 이거 뭐 공포짜래 자주 나오던 그거 아냐 또?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각 책상에다가 돌을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돌로 머리를 칠하는건가? 오우 예스 베이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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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돌로 가버렷 애들이 나한테 돌 던졌어요 왜 또? 어? 아 다시 불부착 라이터 땡큐 뭐야 너무 어두운데? 유얼 가라지 갈비지구나 어? 오? 오 뭐야? 오 대박 연출 미친 가라지라고 해서 왜 차고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갈비지였어 쓰레기 어어? 야 아 아 저기 내다보면 100% visible 뭐 튀어나올거 아니에요 아깐 처럼 아이 눈감고 가자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하흐앟 오케이 방금 뭔가 나왔는데 역광이어서 못봤어 내가 내가 불을 끄고 가 어 çocuk 대박 어어? 이게 뭐지? 학원 다닐 어어 오오오오 콜라 어? 헬로우오ㅁ 아 아이쿠! 하아씨 나 이번엔 아까보다 그렇게 크게 안 놀랐다 하아 심장이 안좋아 아아아아아 그래서지만 좀 머리에 슬슬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애 근데 아까, 약간 클럽같이 생겼던 그 방 있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 본 거 약간 후회된다 거기 먼저 들어가 볼걸 뭐야 이거 왜 들을 수 있어? 밧줄이 아이템인 건 확실한 것 같고 밧줄을 어디에다 써야되지? 뭐 나중에 쓸 데가 있겠지 어? 잠겨있는데? 여기서 써야되겠네? 어디서 써야될까? 어?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러고보다 밖에 되게 밝네요? 그새 아침이 됐네? 이제 곧 나갈 수 있나 보다 뭐 어디다 쓰라고 어? 아이고야! 아 놀래라 어? 개, 괜찮니? 그, 개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어, 인형이 두 개야 목매단 애랑 어벙한 애랑 물빠져 죽은 애랑 목매단 앤가? 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형을 여기에다 목을 매단 게 아니라요 여기다 밧줄을 설치했더니 갑자기 인형이 생겨난 거예요 오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주인공이 미쳐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형을 헤헤헤헤헤 못 걸어버려야지 이러고 걸어둔게 아니라고 지극히 정상입니다 주인공은 지금 얘도 피해자예요 탁 결혼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설마 여기를 또 지나가야 된다는 그럼 미친 소리 하는 건 아니지? 여기가 열려있네요 이번엔 아닌데? 여기 왔던 덴데? 아! 그래 여기 여기를 가보자고 뭔 소리야? 왼쪽에서 뭔가 끓고 있는데요? 야 저기서 되게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나봐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가만히 놔두는게 좋을까? 아우 궁금한데 이거 열면 어떻게 될까? 열면은 적이 하나 더 생길까? 열어요 말아요 당연히 열라고 하겠지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플레이하는거 아니 한번 열어봐요 너무 궁금한데 제기랄 열어주지 어? 아! 야! 헐!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이지 헉! 된장 나 어디서부터 오! 야 죽어서 불러오기 했는데 세이브 데이터가 남아있네? 그니까 내가 부활을 한거야 부활 와 이거 칼이였어? 뭔가 했는데 칼이 꼽혀 있었던거네? 으으 여기에 박혀 죽었었다니 잠시만요 저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언제 이렇게 모았지? 이제 불 끌일 없겠다 그냥 계속 키고 다녀야지 자 이번에도 뭐가 튀어나올까요? 아 무서워어어어 이제 뭐 나오지마 식상하니까 이번에 나오면은 이거 똥망개미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짜로 진짜로짜로 이게 갓겜이라는게 인정됐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욕씨 피자국 따라가야되는건가? 여긴 어디야? 아까 잠겨있던 곳이구나 또 잠겨? 이게 진행루트가 되게 깔끔해요 되게 헷갈릴 것 같았는데 되게 인도를 잘해주네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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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아 얼쑤 여기다가 약품을 넣어 요거 넣고 아이돈 헤브 싱글 리젠트 위드 미 에? 약품을 찾아야되나? 방금 뭔가 떴는데? 어? 아 내가 글을 안읽어서 아마 내가 글을 다 읽었으면 이게 힌트가 분명히 있었을건데 어 다행히 내가 찾았네요 이게 글을 안읽으면 플레이하기가 되게 힘든 게임이라 단서가 다 적혀있잖아 비밀번호도 그렇고 근데 해석하기 너북이잖아 이거 넣고 하나 더? 하나 더 해야돼? 으디 하아 으디 약품을 으디서 찾아 여기? 어 여기 열리네 뭐 확실히 밝아요 밖에가 그래픽이 이상해진게 아니라 확실히 지금 해가 뜨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 파란색 액체와 기름 기름 20개 돌파 마지막 이겠지? 버튼을 누르면 석습니다 아쿠아 리기야 레기야 이게 뭘까 어디다 쓰려고 자 다시 피자국을 따라서 가야되는게 맞어?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아니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요 그죠 들어봐 뭔 소리지 이게? 뭐 끓는 소리 나는데? 다시 돌아갑시다 아 이거 염산이에요? 아 그러면은 우리 저번에 맨 처음에 복도로 갔을 때 있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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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물쇠 녹이면 되겠네 자물쇠 녹이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아 요기 요기 오우 여긴 왜 잠가 놨을까? 생각보다 되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심지어 촛불에 불이 붙여져 있는게 정말 놀랍다 잠겨 있었던 곳인데 아무것도 없어 어 인형 머리통 인형 머리통 그림 좀 볼까? 과거의 그림들 아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교장은 애들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네요 여자아이가 빠져있는 수영장에서 머리통을 챙겼어요 뒤에 뭐가 있는데? 아 여기가 급식소였나봐 여기 숨을 수 있는 곳? 엥 엥 어? 약간 위험한거 아니야 저거? 뭐야 저거 나 찾아다니는거 아니지? 내가 저 아래에 가면은 막 정수리를 칼로 꽂아버린다던가 그런거 아니죠? 맞는거 같은데? 어어? 어어? 잠깐만요 나 채워야돼요 한번 꽂혀보라고? 뭐 그래 에? 에? 아잉 그냥 맞네 쟤 아래로 가면 안되는거 맞네 아 죽어보라고 한색 아 나와 아 언제 돌아가아 아아 자 돌아왔어 이제 최대한 저 칼을 조심하면서 팔다리를 얻어주고 팔다리가 여기 있었네요 잠겨있고 열리고 잘있어 칼아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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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냐? 숟가락 숟가락 야 기름 하나만 줘봐 숟가락 뭐야 이건 어린아이들의 그림 그 오렌지 맛 가글 있잖아요 그걸로 가글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네요 설마 먹일 수도 없는 것들을 먹이고 그런거야? 어? 인형의 머리를 집어넣었대요? 그럼 사지도 집어넣어? 이거? 자 끓여 어? 반에다가 뭔가를 더 넣어야 되나봐 몸통도 찾아서 넣어야 되나보지? 오케이 야 설마 진짜 진짜 애를 잡아서 넣은건가? 먹을게 없으니까 왜 안열리지? 뭐죠? 어떡해 아까 연방이 안 잠겼다고요? 저쪽? 어? 그러네? 왜 열렸지? 뭔 소리야? 여기있다 딴 데도 다 열어보자 칼이 쫓아오진 않지? 그래 기름 기름이 있군 역시나 그치 좋아요 에에 무서워 엇 콕 이, 열쇠가 들어왔대요 오! 완성해주니까 이 친구도 좋아하면서 나에게 열쇠를 건네줬네? 어쨌든간 열쇠를 얻었고 이 열쇠로 여길 열 수 있을까요? 여긴 그냥 끝까지 못 여네요 동쪽 열쇠라는 것 같은데? 아, 서쪽이구나? 서쪽 서쪽 복도 열쇠네 오케이, 조심조심해서 서쪽 복도로 돌아가야 돼요